이제 컬러를 조금 더 뜨고 여기서는 칠해지 않아요 컬러를 올려주고 컬러 올려주고 안쪽으로 밀어 오고 하면서 입체감을 만들어 줄 거에요 이렇게 입체감 보이세요 네온이 1번 컬러를 이용해서 구름 아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제품은요 너무 간단해요 일단 얘를 원콧을 해줄 거에요 깊이감을 위해서 우리 그 지상 63층까지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파랑으로 파랑 파랑 할게요 그만 스탑 주황 너무 예쁘잖아요 그 이게 파랑이 이제 약간 무난하고 어 좀 베이직 하기는 한데 솔직히 좀 팝한 컬러도 있죠 뭐 노랑이나 주황 컬러 애들이 의외로 손에 올렸을 때 이 구름 아트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 좀 잘 보이라고 파란색으로 보여드리지만 어 그냥 직접 하실 때는 다른 컬러 핑크 주황 요런 애들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고런 거로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파랑으로 할 겁니다 파랑을 전체적으로 원코 발라줄게요 참고로 제가 컬러를 굉장히 얇게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화할 수 있다는 점 좀 두껍게 발라 볼까요 두껍게 바르는 거 싫은데 일단 원코트 큐어를 하고 컬러는 총 3코트를 할 겁니다 일단 원코트는 그냥 이 상태로 큐어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투코트를 할 겁니다 투콧을 그대로 발라 줄 거에요 깊이감을 위해서 이제 투콧을 컬러감을 위해서 깊이감이라 컬러감을 위해서 투콧을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꽁실함이 많아졌어요 이게 다 원장님들 때문이에요 이 영광을 원장님들께 돌립니다 헷 컬러를 또 곳에 또 다 썼네 투콧을 해주고 큐어 안해요 큐어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한 한 달여 방송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C32번이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시럽 화이트 컬러구요 화이트 시럽 젤이에요 분명히 10분 20분 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에요 지금 사용한 제품 뭐냐고 시럽 화이트 화이트 시럽 C32번 입니다 큐어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C32번 발라줄 건데요 이걸로 구름의 틀을 잡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름이 이거를 지금 C32번 시럽젤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구름의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C32번이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컬러가 진한 컬러가 덮이면서 조금 더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연한 C30 요 시럽 컬러로 먼저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구름은 보통 세 번 세 개 정도 들어가요 두 개는 너무 두 개를 해봤는데요 약간 이상해 그냥 그냥 이상해요 그냥 뭐랄까 약간 그냥 이상해 두 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개는 너무 많아요 세 개가 딱 적당한데 손톱이 크든 작든 세 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구름도 작게 작으면 작게 하고 손톱이 크면 구름도 크게 하고 해서 세 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맨 꼭대기 층에 올려줄 거예요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아트를 할 때 위에 큐티클 쪽으로 많이 올렸어요 근데 고객님 큐티클 있는 쪽에 올려버리면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 줄게요 떨어뜨려서 가장 위에 있는 구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툭툭툭 눌러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바탕에 발라져 있는 이 파란색 네온이랑 겹쳐지 약간 섞이게 섞이게 툭툭툭 해주는데 툭툭툭 해주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모양 만들어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슬슬슬슬 이렇게 섞어줍니다 약간 둥글둥글 굴리는 느낌으로도 해주시고 오늘 목이 너무 잠기네 이런 식으로 구름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위에 있는 거는 조금 크게 할게요 조금 크게 이렇게 해서 툭툭툭 섞듯이 구름 모양이 안 이뻐요 하시는 분들은요 구름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빼주세요 약간 라인을 라인이랄지 이 팔 같은 걸 하나 빼주시면요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게 이제 그냥 구름을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캐릭터처럼 그릴 때는 안 하는데 약간 이렇게 수치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짜 실사처럼 그려놓을 때는 구름이 실제로 이렇게 한쪽으로 쫙 빠져있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좀 닦고서 다시 컬러를 떠야 될 텐데 닦는 게 여기 있네요 브러쉬를 닦고 깔려져 있었네 그 다음에 왼쪽에 그려줬으면요 그 다음 건 또 오른쪽에 그려줘야지 그래야지 또 위치가 맞지 위치가 맞지 그죠? 오른쪽에다가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최대한 좀 다른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유치할 수가 있어요 위에 걸 조금 크게 그려줬으니까 여기를 좀 작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알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좀 아시죠? 이 정도? 미남생? 이 정도로? 그 정도는 아시니까 이쪽에다가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거는 조금 바깥쪽으로 밀어줄게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당장 뛰쳐나가기 직전으로다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트리예요 아직까지는 트리라서 완벽하게 뭐 모양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참 좋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약간 많이 비치는 컬러이기도 하고 위에 어차피 컬러가 한 번 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위쪽으로 몰려있을 때는 밑에 있는 애들이 구름이 뜰 텐데 위에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밑으로 애들이 저지적으로 밀리면서 밑에 쪽을 많이 밖으로 뺄게요 그래서 살짝 얘는 약간 모양이 약간 살짝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얘는 좀 약간 살짝 사춘기야 얘는 살짝 사춘기여서 중2병이 돋아가지고 모양이 막 난리가 나 그렇죠 그렇죠 아주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사춘기여가지고 그래요 급식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 브루스가 나버린 이 상태에서 큐할게요 그 다음에 쓰리코트 할 겁니다 컬러 쓰리코트 한다 했죠 이번에 쓰리코트에 발라줄게요 댓글 그만 읽고 오케이 댓글 그만 아우 나 소통이 너무 재밌어져 버렸잖아 방송 방송 진행보다 소통이 더 재밌잖아 원장님한테 잔소리하는 거 세상에 제일 재밌잖아 쓰리코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C32번 아니고 진짜 화이트가 나올 거예요 제가 사용할 화이트 컬러는 ND05번 컬러 사용할 겁니다 밑에가 아주 불쌍하게 이렇게 다 까져버린 ND05번 젤리피 스튜디오의 화이트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구름 위에 어 묻었네 구름 위에다가 구름을 다시 올려볼 건데 양을 적게 사용을 할 거예요 양 많이 사용하면은요 진짜 진짜 답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양 적게 시작해서 양을 더 떠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적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요 정도 조금 많네 요렇게 조금만 사용할 거예요 조금만 사용하고 올려줄 거예요 올길 화이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행히 아웃라인부터 올려주도록 할게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바깥에 있는 요 파란색이랑 섞으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양이 너무 많다 내 눈곱이 맞았어요 예 제 눈곱만큼 여러분들의 눈곱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그 C32번을 그대로 따라서 들어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쳐주세요 많이 요렇게 쳐주셔야지 조금 자연스럽게 컬러를 많이 뭉개주시고 모양을 만드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일단 컬러를 많이 뭉개주세요 파란색이랑 많이 섞이게 이렇게 뭉개주신 다음에 뭉개주신 다음에 밑에는 조금 더 많이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컬러량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뭉개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컬러를 조금 더 떠서 파란색이랑 섞으면서 전체적으로 컬러가 하늘색인데 이제 컬러를 조금 더 뜨고 여기서는 칠해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컬러를 올려주고 초점 정신 차려 컬러 올려주고 안쪽으로 밀어오고 하면서 입체감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입체감 보이세요? 방금 한 하늘색 컬러랑 지금 올린 초점 애야 초점아 옳지 지금 올린 이 하늘색이랑 깊이감 느껴지시죠? 목소리 왜 이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깊이감을 만들어주면서 전체 다 하시면 안되고요 바깥에 뻥글뻥글한 이 모양들 몇 개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흰색과 하늘색이 조금 섞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살짝 이해되세요? 유남생 흰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앞에 가까이 보이는 구름이랑 저기 멀리 보이는 구름처럼 약간 깊이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위에 있는 구름이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얘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손대주고 그 다음에 큐어넣어 볼게요 아 이 친구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금 더 키워야겠다 아웃라인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바탕에 큐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끝까지 잡아줄 거 잡아주고서 큐어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큐어를 일단 넣을게요 더 움직이기 전에 이게 이제 아트 사진도 그렇고 이 아트 잘 보면은요 컬러 쪽에 약간 뭔가 안에서 광이 나요 살짝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느낌 나죠 여기 약간 번쩍번쩍한 이 느낌이 글리터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약간 글램한 느낌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냥 단순히 허전하고 화려하고를 떠나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훨씬 더 약간 몽환적이고 정말 하늘같이 별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 이 방송보다 훨씬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그래요 훨씬 더 꽉 차 보이고 진짜 저 안에서 별이 빛나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 like that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꼭 발라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라줄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에이제리라는 브랜드의 하이라이터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FM 이름 너무 어려워 FM 12번 컬러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가 약간 파란색 보라색 섞여있는 글리터인데 이거를 구름 피해서 발라줍니다 구름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착 구름 피해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에 있는 거는 구름에 이제 발렸어요 지금 발렸어요 구름 피해서 바르면 참 좋겠지만 구름에 발렸어요 요거를 브러쉬로 살짝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대충 닦아주면 돼요 제가 이제 굳이 왜 닦냐면 굳이 왜 바르고 닦냐면 이게 여기 안에 여기 그냥 여기만 칠하려고 하면 글리터가 뭔가 골고루 안 발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치대지지 바르고 그 다음에 닦는 게 훨씬 손은 가지만 훨씬 예쁘게 돼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컬러 지금 FM 12번 컬러 돋보해주고 이 상태에서 큐어할게요 30초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리터 발라줄 겁니다 저는 저번에도 사용했었는데 이 두 가지 컬러가 섞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사용한 거는 FM 12번이고요 그 다음 사용한 건 FM 10번 요건 약간 노란색의 느낌 요거는 노란색이랑 핑크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색이랑 보라색인데 이게 같이 섞이면 그냥 너무 예뻐요 그냥 진짜 그냥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요거 10번도 같이 씻어볼게요 널 용서하지 않겠다 대사까지 날려주시고 그사랑 아트랑 잘 어울려요 저도 나도 그 생각했어 요 노란색 느낌 노랑 핑크색 요 느낌 나는 이 컬러도 후드리 찹찹 발라주시고 너무 두껍지 않게 후드리 찹찹 후드리 찹찹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닦을게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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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손 그 다음 다시 한번 닦을게요 그 다음 매트 바르기 전에 우리 그래도 구름도 올렸고 글리터도 올렸는데 예의상 오버레이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탑 바르면 살짝 예의 없잖아 그죠 약간 배려심 부족했잖아 살짝 고객님한테 미안하잖아 고객님 집 갈 때 자꾸 울퉁불퉁해가지고 자꾸 손으로 만지잖아 그죠 그래서 오버레이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젤리핏 오버레이 탑재 사용해서 오늘따라 말이 더 빠른 것 같네요 내가 봤을 때 그죠 아닌가요 오버레이 한번 해주고 살짝 오동통하게 오버레이 한번 해주고 초점이 좀 화가 나네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 이렇게나 초점을 못 잡을 일이야? 여기 왜 이렇게 뚱뚱하니 아 지겨워 뭐야 누구 누가 여기 누가 손댔어 뭐야 왜 이렇게 뚱뚱해 여기 뭐였어 아우 지겨워 그냥 방송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정말 때마다 뭐 하나씩 터지죠 또 이렇게 아우 지겨워 그냥 큐할게요 일단 저는 매트탑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탑을 고루 고루 골고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는 거예요 대충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큐어 시간 관계상 30초만 큐어를 해보아요 보통 이렇게 우주네일 뭐 갤럭시 아트나 뭐 그런 이런 도트 사용하거나 이런 자유로운 느낌 낼 때 도트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도트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칫솔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뭐 젤 묻혀서 뿌리는 사람도 있고 뭐 빨대 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뭐가 다 있어요 어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공식이랄까 그 알아야 되는 정확한 그 공식만 아시면은 도트도 조금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새 거예요 얄루 새 거 깠습니다 드디어 왜냐면 제 거를 헤일리스님이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걸 주셨죠 헛니를 드리니까 새해 이빨을 주셨어요 도비 스프리예요 에이지 49번도 어떻게 들어오나요 음 세상에 아마도 아마도 그럼 아마도 확실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돌아와라 라이너 브러쉬 이용해서 크림아트 젤로 그리고 올게요 새 거다 박수 박수 짝짝짝 박수 짝짝 프로라인은 거의 품절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달을 그려볼게요 달을 먼저 그리고 별을 그리고 그 다음 도트를 그릴 거예요 큰 거 먼저 이제 일단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어 새 제품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유우 하지만 뚜껑은 가차없이 사용을 할 겁니다 뚜껑은 마이 팔레트이기 때문이죠 달을 먼저 그려볼게요 얼굴이 간지러우니까 얼굴 먼저 그려볼게요 오케이 됐어 완벽 그 자체 이쪽에 이제 위쪽에 있어야 되죠 달이 달이 밑에 있으면은 좀 안 어울리겠죠 달은 위쪽에다 그려줄 텐데 위쪽에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그려줄게요 이쪽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안쪽으로 달은 안쪽으로 향하게 바깥쪽으로 향하면 어색합니다 달은 안쪽을 보게 그려주세요 품절 죄인 조이쌤이 잘못했네 사과해주세요 공개사과 대국민 사과 한번 해주세요 전 달 그리고 있을 테니까 달은 반원을 그려줍니다 달은 다들 그리실 줄 아시잖아요 달 정도는 반원을 그려주고 끝은 뾰족하게 중간은 두툼하게 그려줍니다 그럼 달 끝 그냥 단무지 한입 베어먹은 것 같이 생긴 이 달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별을 그려줄 거예요 별은 두 개에서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 해주세요 손톱이 작으면 두 개 이거는 손톱이 작으면 두 개 손톱 크면은 세 개 일단 이거는 좀 크다 치고 세 개를 그려 볼게요 하나 이쪽 이렇게 가생이가 아니고 가장자리에요 가장자리에 들어간 애들 요즘 얘는 좀 가장자리에 들어갔죠 이런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크기가 좀 작아야지 예뻐요 가장자리에 큰게 들어가게 되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모든 아트에 마찬가지에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구름에는 안 들어가게 구름에 살짝 겹치더라도 구름 위에 그린다기보다는 약간 구름에는 걸쳐지는 느낌으로만 구름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달 그리려 했는데 보름달 보름달 저도 초성달 그리다가 망쳐가지고 보름달 된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보름달도 생각보다 하면 예뻐요 저는 되게 웃길 줄 알았는데 그냥 원 달랑 올라가 있으면 웃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름달도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다 크게 그려줄게요 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세 개 별도요 크기가 조금 다 다르면 좋아요 큰 애 하나 뭐 중간 애 하나 작은 애 하나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전부 다 똑같으면은 여러분 세상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별 세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도트 찍어줄 겁니다 도트는 어떻게 찍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잘 들었죠? 뭐야 이거 리지 원장님 왜 폰이 자꾸 에러나요 너무 잘 읽힌다 도트 찍을 거예요 잘 보세요 도트는 도트도 마찬가지로 큰 도트랑 중간 도트 작은 도트로 나뉘어요 큰 도트를 가장 먼저 찍어줄 텐데 큰 도트는 별이나 달 주변에 두 개에서 세 개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작은 애 둘 셋 이런 식으로 찍어놔요 중간 도트 갈게요 중간 도트는 별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도트만 생각해요 도트 생각했을 때 이 큰 도트 주위에 중간 도트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두 개에서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 달 허전하니까 달 옆에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큰 도트 생각하지 말고 중간 도트만 생각해줄게요 브러쉬를 조금 양을 많이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도트 들어갈 겁니다 중간 도트 주변에 작은 도트가 쫑쫑쫑쫑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자연스러워져요 너무 비었죠 여기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 여기 너무 비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도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냥 막 큰 거 찍었다가 작은 거 찍었다가 하시면은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도트 찍으실 때는 이런 공식이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트를 큐어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백만 숨을 다섯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용하는 크림 아찔 같은 경우는요 미경화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위에 따로 탑재를 한다든지 뭔가 미경화질을 닦아낸다든지 사실 필요 없이 그냥 큐어하고서 바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큐어